뭐하냐? 나 저기 있는 여자랑 눈 세 번 마주쳤는데 근데? 말 한 번 걸어볼까? 야 너 이번 달이면 여섯 번 고백하고 여섯 번 다 까였잖아 아니요 정신 좀 처리 좀 어? 선배! 안녕하세요 안녕 무슨 얘기 하고 계셨어요? 아 얘 여자랑 눈 세 번 마주치고 사랑에 빠지니 선배 또 그랬어요? 가만 보면 선배 진짜 귀엽다니까 귀엽다고? 나랑 결혼하는 기분이 어때? 너무 좋아해요 선배가 좋아한 350명의 여자 중에 제가 선택된 거잖아요 축하해 당첨된 거 그때 선배한테 귀엽다고 말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?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네? 뭐하냐? 너 왜 눈 깔아 하트 뿅뿅이야? 아니야 넌 몰라도 돼 놔두세요 제가 치워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잠깐! 이 결혼 모여야! 누구세요? 저는 지명 씨가 카페에서 커피를 흘렸을 때 닦아준 알바인데요 그런데요? 지명 씨 사랑해요 선배는 제가 더 사랑하거든요? 아니요 제가 더 사랑한다고요! 선배 말해봐요 둘 중 누구예요? 두 분 다 죄송한데 저한테 세 칼씩 해주세요 네 그럼 천천히 생각해보시고 누가 닦을지 말씀해주세요 선배 이거 선배가 울린 건데 제가 닦을 수도 있는 건가요? 아 미안해 얘가 정상이 아니라서 가봐도 될 거 같아 아 고민되네 고민되네 야 너 진짜 왜 그래? 어디 아프냐? 한 명도 상처 주고 싶지 않은 내 마음 다들 이해하지?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후배님 알바님 성경아 네 여보! 이놈의 새끼 뭔 생각하는지 알겠다 결정했다 성경아 우리 정신 차려! 아 또 좋아! 또 좋아! 뭐예요? 누구? 뭐예요? 여기를 바라 OK? 저 σε 해결할까? 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